배우 안재현이 티빈 오리지널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다. 스프링 캠프는 신서유기 멤버들이 봄 캠핑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기존 멤버이자 YP팀이었던 규현, 송민호, PO를 포함해 안재현이 합류하며 반가운 만남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서유기 1을 시작으로 호흡을 맞춰온 안재현은 어디로 틸지 모르는 매력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다. 이에 그가 캠핑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에서는 어떤 예측불가한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라낸다. 신서유기 제작진은 스프링 캠프 촬영 전 안재현과 논의를 거쳐 합류를 결정했다며 깜짝 등장을 위해 멤버 모두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고 준비했다고 멤버들과의 호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는 5월 7일 2회가 첫 공개되며 4월 30일 영회가 먼저 공개된다.